자아 어제여서 계속 진짜 인벤토리 땜에 죽겠네 에잇 저 자식 저거 이씨 에잇 뭐야 맞냐 어라 어라 어이씨 암 뭐야 얜 아이템을 안줘 아 하드 하드 성공률이 아 망햇 와 이게 얼마만의 성공인데 나오는 템은 진짜 양성검 나올 때 안됐나 뭐 안나와도 되나 사실 여기서는 안나왔지만 그전에는 뭐 뭐야 길이 끊겼네 근데 아 저기가 맞는 길이구나 너 혼자 뭐해 아 얘는 조그만애라 일으켜야 암살하는구나 얘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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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199 offense 5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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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 5 4 6 오늘 어쨌든 여기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네 어이 보수전 에어 택 땅 와 또 이거네 이번에도 하드인데 어 망했네 아 저주 3개 락픽 그나마 락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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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어 화살로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나보네 그렇게 도우면 안되는거 아니군 어이구 쟤 어디가 쟤 어디가 어 프리스메어 나왔네 장관 만들 수 있겠다 아이 물약 먹어 그냥 아 있다 있다 물약 먹는거 습관해 어디갔니 어 친구 오네 물약 억지로 먹기가 아홉개나 있어 이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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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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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도 1인가 이거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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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은 딱히 버릴게 없어 지금 아홉 쓰읍 발하고 이 손목이 이게 지금 레드가 아니라 아이템을 다 모아야 돼. 그래서 지금 난 이거 원래 인벤토리 100정도 될 줄 알았는데 80이 한개야 아 니가 아카라야? 어? 아 그래서 여기 아카라야 이게 아니 아... 근데 아카라가 신치는 계속 맞다고 그냥 이건 노말하게 가자 우리의 신처럼 듣고 우리의 신처럼 듣고 우리의 신처럼 듣고 neu가 수 O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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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우리의 신이야 그냥? 뭐 그런? 그러나 우리의 인플루엔서가 읽어봐 그런 녀석은 영국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영국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원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수 있는 영국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연에 입배되는 게 인간이라고 해서 그런 건가 뭐 이 내용이 좀... 12.... 일라그루... ... 일라그루... ... ... ... ... 그러고 보니까 이 게임의 세계관에서의 신들을 잘 모르겠네? 아, 여러 신들이 있긴 한데... 그... 음... 그치, 신들이 있긴 하지 참... 히라인 궁극적인 목적은 2번이고 이건 뭐 어쨌든 다 그건 그긴 한데 연결되는건 이거 이거 물어보는게 낫겠다 네, 빨리 그렇기 때문에 제 시원 너는 그 공간에서 죽을때 결국 죽을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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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항상 의미가 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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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장례의 주인공을 생각해 한 장례의 주인공을 생각해 아카라가 더 이상이 될 것 같아 그냥 전연적인 내용이네 인간 대 자연 너 양손이냐 혹시? 언제쯤 싸우니? 내 마음을 지켜냈어 죽을 수 없는 곳이 될 것 같아 카라를 그는 카라를 제 자신을 지켜냈기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같아 까로우스에 대해 죽을 수 있는 것 같아 죽을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구나 카라를 애초에 말이 통한 상대가 아니지 죽다 살아난 신의 능력을 얻은 둘 다 비슷한 게 없는데 에이 이걸로 가야겠다 돌려 얘기한 거지 이것 때문에 얘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이거 딱 한마디로 끝나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두 개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딱 한마디로 끝내는가 이걸로 여행을 주의하지 않다. 그리고 그는 저에게 다가시게 되었습니다. 제 공간이 반으로 죽는 것입니다. 저는 죽을 것입니다. 이것이 모든 걸 죽는 것입니다. 차를 다가야 할 것입니다. 하지만 내가 내가 다가게까지 했다고 말했다. 그래서 내가 없는 선택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. 야 이거 몇 대만에서 싸우는 거야 이거 너 소환수냐 아니면 쟤 뭐야 오 뿌리 공격 오 한손이네 어라? 아 뭐야 아 무조건 계속 왜 안 나와 에이 귀찮은 범이네 이거 소환수야 소환수 아 뭐야 끝났잖아 어디갔지? 아 되게 약하네 이거 아 이미 끝났잖아 어 X가 뭐였지?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것도 있었나? 철퇴는 오랜만에 보는 건가? 아아 야 어디가냐 템 좀 먹고 가자 어? 와 활 나갔어? 22레벨 아아 이거 고정인가? 아니 칼 들고 있는 애한테 왜 활이 나와? 차라리 한성검을 주던가 이씨 뭐 활을 활 컨트롤이 이게 재밌을래나? 이게 다른 캐릭터는 좀 더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사실 음 음 고정일지도 모르겠다 이거 다시 반복해도 아마 아 반복 한번 해볼까? 어? 아 이거 저기 더 퍼져버렸네 아 크롱 없 아 크롱 없네 에이C 야 아 아 아 방금 뭘 먹 아 원래 인명풀이 없구나 진짜 응? 아 이거 한성검이구나 망치 참 많이 나왔다 뭐가 있어? 왜 버려지? 아 연속 있는건 어려워 이거 아아 아흫 참 아니 취소하고 다시 할걸 클라우디 저 연속해서 있는건 맞추기 되게 힘들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아 뭐야 이거 벌써 걸렸잖아 왜 공격을 하네 너 그냥 그게 좋아? 하하 아 헬름 음 음 흫 음 흫 흫 음 음 음 음 음 음 안 먹고 그런거 없겠지 여기? 그냥 일자진행이다 거의 어디갔니? 생각보다 쉬웠어 모든게 해결됐다 이제 저 주세계 저 얼마를 내나 고치려면 거기 갈 수 있나 그럼? 데드 갖고 왔지 이거 이제 갈 준비는 완료고 마무리하고 이제 이 섬을 떠날 수가 있게 됐다 아 이상하게 오래 걸렸네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안 간 데가 있는데? 아니 도대체 저 상자는 저거 어떻게 어서 먹는거네 저거 그러면 아 드디어 인베놀 아 자, 엄청 가져왔지 지금? 설마 하나도 안 나오겠어? 베이직 마스터 나 다 분해도 되지? 아, 뭐야? 어? 어, 장갑 나왔고 뭔가 이상하게 올라가는데? 어, 에보니 가든 나왔다 그럼 뭐야, 뭐가 안 나온 것 같은데? 장갑 떴고 아, 신발 안 나왔어 와, 대박 진짜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이거 뭐야, 뭐 유니크야 완전 신발 어, 아니 방패도 안 나왔네 장갑만 나왔어? 굳이 안 나와도 되는 장갑이 전설 아 아 진짜 장갑은 그냥 노멀하게 갈까? 80 14% 80 마스터 헬스 헬스 암호 음 아, 저기, 저기가 없구나 지금 아, 이거 정리 싹 해야되는데 이건 그냥 임프로브 헬스, 찬스, 피직스 6% 파이어 15% 아 크리냐 파이어냐 파이어 올인 해볼까? 이거 15%라면 200도 넘어가겠는데 210 넘겠는데 아 얘는 그게 원래 안되는구나 아니 얘는 왜 만화가 붙어있대? 그냥 저 만화가 뭐지 저거? 기본 옵션인가? 묘하네 이거 공격력이 아니 뭐 저 헬스하고 파이어하고 하면은 뭐 더 좋은거긴 한데 묘하네 만화가 왜 붙었지? 기본 아 이건 뭐 뭐야 기본인가 보네 뭔가 살짝 음 음 헬스를 붙일까? 음 프리스메어에 이게 만화가 붙어있구나 그냥 헬스 장갑 재료가 애매하다 좀 뭔가 깔맞춤 해야겠지 파이어보단 그냥 데미지의 10% 아무리 봐도 상 이게 뭐 저기 가자 그냥 이걸로 어? 나 이거 뭔가를 안했나? 나 뭐로 손 아이씨 뭐야 아 대충 만들자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 지금 이거 이거 대신에 내가 뭘 선택한거지 지금? 그냥 저거 했나? 헬스? 크리 챙기는게 맞나? 데미지 업 데미지 업보단 크리 마스터인데 6%네 이게 맞아 이게 음 방패 아 이거 하나지? 하이 진짜 있고 만들었고 있고 있고 없고 방패 없고 아 그 많은걸 분해했는데도 안 떴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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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까 아 아 참 캣 뭐야? 얘만 왜 녹색이지? 이건 뭔 차이지? 이거는? 이상하다? 똑같이 크리에이트로 만든 건데 왜 마이마 치료가 네가 집 저게 아닌가 보구나 깊어 음 이번엔 마주 안 좋지? 만이천 흐흐흐 흐흐